네. 30초만 돌립니다. 이분이 아니라 30초만? 전자레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전 20초 돌리고 부족하면 더 돌리겠습니다. 전자레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근데 확인은 전자레인지 뜨거우니까 장갑을 작용으로 어이구 10초만 더 돌릴게요. 10초만 더 돌릴게요. 10초만 더 돌릴게요. 좋다. 10초만 더 돌려주세요. 10초만 더 돌려주세요. 10초만 더 돌려주세요. 말국인미가 다 녹았으면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주시면 됩니다. 1초만 더 잘라주세요. 1시간정도? 아니면 10분? 네, 그정도로 시켜주면 됩니다. 그러면 3편에서 뵐게요. 빠이빠이.